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굉장히 뜻깊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고심을 좀 많이 하고요. 고민을 하던 끝에 이런 영상,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새롭게 정비한 코너를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실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생소한 이름이 아니죠. 미중과 함께 오랫동안 해주신 분들은 작년에 제가 많이 보내드렸던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가 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과연 기존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과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가치를 추치적인 분석으로 진단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고요. 하지만 두 번째 보시면 분석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기업 종목의 수치는요.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달의 수치가 다음 달 그리고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이 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수치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을 올려드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에 분석을 해보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든 코너가 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피드백 올려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어땠다. 이러한 점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올려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야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치로 진단하는 기업의 투자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보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그 의미는 즉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성장성, 기업의 수익성, 재정 상태도 체크하고요. 연구 개발비 그리고 전문가의 평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스토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종목에 대한 기업의 투자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는 기업의 수치적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기업이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토리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큰 시장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 있는지 또 그 시장 안에서의 존재감은 어떤지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독보적인가 그리고 이제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리더가 이끌고 있는지 이 리더가 과연 혁신적인 면이 있는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지 생각이 깨어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경제적 해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온 기업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후발 주자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면 이런 혁신의 모습은 쉽게 쉽게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경제적인 해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나 혁신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재반의 내용을 우리가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하나의 기업의 투자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 볼 때는요. 이렇게 스토리 그리고 수치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방송 제목은요. 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AMD 대 엔비디아 엔비디아 대 AMD의 한판 대결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보내드리기 전에요. 한동안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을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타고리별로 굉장히 많은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소개를 드리면 모멘텀 그리고 프라이스 레이셔가 있잖아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기업의 그 주가가 얼마나 힘을 받고 있는가 성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라이스 레이셔는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피터빌리티는 수익성, 그로스는 성장성이고요. 디비던드는 배당, 발란시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재무재표상에 얼마나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죠. 매니지먼트는 경영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엑스터널은 외부적인 영향에 얼마나 노출이 돼 있는가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한번 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웨이팅이 있는데요. 각 평가 항목별로 좀 중요도가 틀리잖아요. 따라서 부여할 수 있는 점수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저는 엔비디아 16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AMD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편파적인 방송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물론 제가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은연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오늘의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송 보시기 전에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미주은이 야심차게 준비한 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엑셀 시윗을 우리가 펼쳐놓고요. 여기에 이제 분석 수치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획득 점수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평가 항목은요. 자 첫 번째 평가 항목은요. 프라이스 퍼포먼스입니다. 2020년, 2021년 이렇게 두 해를 알아볼 거고요. 프라이스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마크로 트렌즈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마크로 트렌즈.net이고요. 들어가셔서 스톡 리서치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서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MD부터 볼까요. AMD 들어가서 프라이스를 누르시면 주가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금 보시면 AMD 최근에 2015년부터 엄청나게 상승한 그런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5년을 누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가의 변화가 계속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 굉장히 좋았죠. AMD는 148%나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바로 AMD입니다. 자 2020년, 2021년 최근에 주가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거죠. 2020년에는 99.98%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99.98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안타깝게도 9.77%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9.77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리켓 해서요. 자 엔비디아는 NBDA겠죠. 자 들어가서요. 엔비디아 찾았습니다. 프라이스 누르시면 바로 주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2015년부터 엔비디아 역시 AMD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죠.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막대 그래프 있는 데서 5년을 누르시면요. 자 2017년에 굉장히 좋았네요. 81.28% 2018년에 잠깐 마이너스 보이다가요. 2019년에 76.25% 2020년에는 무려 121.93%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121.93 찍고요. 자 이번에는 2021년에 다행히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플러스 1.81입니다. 1.81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AMD의 경기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일단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엔비디아가 더 좋았고요. 2021년도 엔비디아가 약간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2020년은 AMD도 굉장히 좋잖아요. 99.98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3점 만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잖아요. AMD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0점을 주고요. 자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플러스 121.93% 만점보다도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너스 1점 줘서요. 4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퍼포먼스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1.81%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죠. 2%가 안 되는 그런 상승률을 한 3개월 동안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1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 번째 평가 항목 PE 레이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E 레이셔는요. 우리가 야우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야우 들어가서 AMD 찍으시면요. 맨 위에 있네요. Advanced Micro Device가 AMD의 풀 네임이죠. 자 그리고 Statistics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트레일링 PE가 있고요. Forward PE가 있잖아요. 여기서 P는 프라이스고요. 시가총액. E는 어닝입니다. 순이익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원래 PE 레이셔라는 뜻은요. 1년 동안 만들어낸 어닝 순이익에 비해서 P, 프라이스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가 그 프리미엄을 알아보는 것이 PE 레이셔거든요. 그런데 이 PE 레이셔 중에서 트레일링 PE라는 것은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을 기본으로 했을 때, 바탕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Forward PE는요. 지난 12개월이 아니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AMD 같은 경우는요. 과거 12개월의 어닝을 기준으로 하니까 주가가 약 40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지금 순이익의 규모보다 한 40배 정도 올라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PE에 비하면 32.84배 정도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수치를 좀 기입을 먼저 할게요. 40.09죠. 40.09 찍고요. 그 다음에 Forward PE 같은 경우는 32.84입니다. 32.84 찍고요.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로 좀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듀플리켓 해서요. 엔비디아 찍고요. 엔비디아 역시 스태틱스틱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트레일링 PE는 77.05가 나오네요. 77.05 자 그리고 Forward PE 앞으로 12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35.71입니다. 35.71배 올라가 있다. 자 그러면 비교를 좀 해볼게요. PE레이셔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AMD는 40배 그리고 엔비디아는 77배잖아요. 엔비디아는 너무나 비싼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AMD가 당연히 앞서 나가는 수치인데요. 보시면은 AMD의 PE레이셔도 40이니까 이렇게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한 2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좀 안타깝지만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orward PE 레이셔인데요. Forward PE가 지금 AMD가 32.84 그리고 엔비디아가 35.71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굉장히 좋은 현상을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7배나 됐던 프리미엄이 지금 향후 12개월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35배까지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Forward PE도 사실 AMD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죠. 32배고 35배니까요. 하지만 많은 차이가 없으니까 두 종목 모두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Forward Earning Growth를 계산해 볼 건데요. Forward Earning Growth라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MD 같은 경우는 과거 12개월의 Earning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리미엄이 40배였죠. 그런데 향후 12개월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32.84배로 떨어졌습니다. 이 의미는요. 주가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가총액은 동일하게 그 분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지금 분모가 변했다는 건데 분모는 지금 순이익이잖아요. 자 어느 정도 순이익이 향상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12개월을 기준했을 때 트레일링 PE는 40.09였죠. 그리고 나누기 향후 12개월을 기준했을 때는 32.84입니다. 32.84 해보면 1.22가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 향후 AMD의 순이익이 12개월 동안 22%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기 돌아가서요. 22.0% 올라갈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엔비디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지난 12개월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PE레이셔가 77.05였죠. 77.05 나누기 그런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PE레이셔가 쭉 떨어졌습니다. 35.71로 떨어졌죠. 35.71 하시면요. 자 2.157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향후 1년 동안 엔비디아의 순이익이 무려 116%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116을 좀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어닝의 예상 성장률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AMD는 22% 뭐 나쁘지 않죠. 그냥 2점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16%를 성장한다는 예상을 안겨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만점을 받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서 한 4점 정도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에 순이익이 100% 넘게 올라간다는 것은 만점보다 좀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자 다음은 PEG 레이셔로 갑니다. PEG 레이셔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 있는데 트레일링 PE 그리고 포드 PE 바로 밑에 보시면요. PEG 레이셔가 있고요. 5-Year Expected라고 써 있습니다. PEG는요. PE레이셔를 G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G는 성장률, 그로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PEG의 의미는 뭐냐면요. PE레이셔를 성장률로 나눴을 때 과연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요. PE레이셔가 20이에요. 그리고 성장률이 20%예요. 그러면 20 나누기 20은 1이 나오겠죠. 따라서 PEG 레이셔가 1.0 밑으로 만약에 형성이 되면요. PEG 레이셔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전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죠. 피터 린치라는 펀드 매니저는요. PEG 레이셔가 1.0 밑으로 떨어진 종목만 발굴해서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 한 28% 정도 앤뉴얼 베이시스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목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 PEG 레이셔가 하나만 가지고도 어떠한 종목인지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AMD 같은 경우는 1.59가 나오잖아요. 이 의미는 PE레이셔를 성장률로 나눴을 때 1.59가 나온다는 겁니다. 2.0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PEG 레이셔가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PEG 레이셔가 2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PE레이셔가 40이에요. 높은 편이죠. 40의 PE레이셔를 가지고 있는데 PEG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20%가 되어야겠죠. 40 나누기 20이 2이니까요. 그래서 PE레이셔가 한 40 정도로 되는 종목이 만약에 성장률이 20%가 나오면 2.0이겠구나. 그래서 2.0보다 조금 밑으로 형성되는 PEG 레이셔는 나쁜 수치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PEG 레이셔가요. 1.57이 나오네요. 자 그럼 한번 적어보고요. PEG 레이셔가 AMD가 1.59죠. 1.59 찍으시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57입니다. 1.57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PEG 레이셔가 두 종목 모두 비슷합니다. 1.59, 1.57 따라서 3점 만점에 두 종목 모두 3점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수치니까요. 자 이번에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북 레이셔 역시도 야후 파이낸스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프라이스는 시가총액 북이라는 것은요. 기업의 장부상 가치를 얘기합니다. 기업의 장부상 가치는 뭐냐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 중에 내 돈이 아닌 것 나의 자산이 아닌 부채를 빼버리고 남아있는 나의 순수한 자비 자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란 말로 대체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북 밸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순수 자본 자기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19.51배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다는 거죠. 19.51이고요. 자 이번에는 AMD로 와서 살펴보면요. AMD 같은 경우는 AMD의 자기 자본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7.17배입니다. 17.17배 자 그러면 북 밸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7배, 19배 정도 올라가 있다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죠. 사실 좀 비싼 주식이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종목 모두요. 제가 1점을 주면 될 것 같은데요. 19.51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0점으로 조금 엔비디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엔비디아 편을 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그렇게 해봤고요. 다음은 Price to Sales Ratio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Price to Sales Ratio. 프라이스는 역시 시가총액이고요. Sales라는 것은 매출이고요. 옆에 있는 TTM은 앞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트레일링하고 12month를 합쳐놓은 겁니다. 트레일링, 12month의 약자가 TTM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과연 몇 배 정도 부풀려져 있는가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거고요. 지금 AMD 같은 경우는 1년간 AMD가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27배 정도 올라가 있는 겁니다. 10.27배 올라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들어가서 볼게요. 자 Price to Sales Ratio가 19.77이죠. 이 얘기는요. 지난 12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9.77배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19.77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19.77이라는 PS 레이셔는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점밖에 못 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반면 10.27이면 2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 그리고 프라이스 레이셔까지 살펴봤는데요. 현재 점수 비교해 보면요. AMD는 15점 받았고요. 엔비디아는 16점. 한 점 차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앞서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테고리로 와서요. 프로피터밸리티, 수익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하고 넷 인컴 마진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디 가서 살펴볼 거냐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죠. 시킹알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 들어가서 일단 AMD를 찍을게요. 여기 나와있네요. AMD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 프로피터밸리티가 있잖아요. 여기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AMD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나와있습니다. 역시 TTM 지난 12개월 기준이고요. 보시면 44.53%입니다. 자 44.53% 그리고 듀플리켓 해서요. 이번에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63.31% 자 여기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이 있고 넷 인컴 마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에 탑라인이라 부르는 것을 레비뉴 매출이라 그러잖아요. 기업이 이제 매출을 벌어들이면요. 거기서 여러가지 비용이 나가게 되잖아요. 첫 번째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우리가 직접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직접 비용은 뭐냐면 이거를 쓰지 않고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직접적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식당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식자재에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코스트 오브 푸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비용을 얘기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 그러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이익을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AMD 같은 경우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44.53%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63.31%잖아요. 얼핏 봐도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죠. 그러면 이 44.53% 그리고 63.31%가 얼마나 좋은 수치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C학점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AMD는 44.53%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이고 있는데 총 이익률이죠. 그런데 지금 섹터가 있잖아요. 섹터라는 것은 반도체 섹터를 얘기하겠죠. 반도체를 모아놓은 그 섹터에 평균 프로핏 마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48.39%입니다. 따라서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C학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볼 때 AMD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한 1점 정도를 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B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반도체 섹터의 평균, 메디언이니까 중간치죠. 중간 프로핏 마진은 48.39%인데 지금 엔비디아는 63.3%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총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B플러스를 받았다. 이 점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넷 인컴 마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인컴 마진은 순이익률이죠. 자 AMD의 넷 인컴 마진 같은 경우는 25.50%입니다. 25.50% 그리고 다음에 엔비디아를 보실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넷 인컴 마진이 25.98% 비슷하네요. 25.98% 자 그러면 이번에 아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직접 비용만 빼고 남아있는 이익을 얘기했죠. 넷 인컴 마진은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핏 마진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모든 비용을 다 빼는 거예요. 일단 가장 위에 매출이 있고요. 그 매출에서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고 나서 남은 것이 그로스 프로핏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로스 프로핏에서 이제 영업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 비용은 뭐 이런 거겠죠. 세일즈 앤 마케팅 아니면은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연구 개발비에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 어드민 비용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반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빼고 나서 남는 마진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자라든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다 빼고 정말 내 포켓으로 들어가는 순이익을 우리가 넷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넷 인컴이 지금 25.50이고요. 엔비디아는 25.98인데 비슷한 수치잖아요. 그러면 과연 25.90, 25.98이라는 순이익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반도체 산업의 평균 중간치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섹터 메디언, 이 반도체 섹터의 중간치 넷 인컴은요. 4.27%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25.50이라는 순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A플러스를 받은 겁니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섹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5.98은 A플러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섹터 메디언은 마찬가지로 4.27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같은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A플러스니까요. 둘 다 보너스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6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점수 살펴보면요. AMD가 22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24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2점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로스 성장률로 가겠습니다. 성장률은 4가지의 수치를 살펴볼 건데요. 래비뉴 그로스 그리고 래비뉴 그로스 포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비타 그로스 그리고 에비타 그로스 포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킹알파에서 살펴볼 건데요. 시킹알파의 프로피태빌리티 옆에 보면 그로스가 있습니다. 성장률이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여러가지 성장률에 대한 수치가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일단 래비뉴 그로스부터 보겠습니다. 래비뉴 그로스 옆에 보면 YOY라고 써있잖아요. Year over year의 약자고요. Year over year라는 것은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AMD 같은 경우는 45.05%네요. 자 45.05 찍고요.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로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요. 자 래비뉴 그로스 Year over year가 52.73% 나타내고 있습니다. 52.73% 자 다음에는 래비뉴 그로스 포워드가 나와있잖아요. 이 수치도 바로 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AMD의 래비뉴 그로스 포워드는 31.99% 여기서 포워드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매출의 예상치가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이 가이던스를 봤을 때 과연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이 AMD라는 기업이 어느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인가를 예측한 겁니다. 31.99%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31.99%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바로 밑에 래비뉴 그로스 포워드가 30.82%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래비뉴 그로스 Year over year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45% 그리고 52%니까 엔비디아가 월등히 나은 모습이죠. 근데 어느정도 나은 모습인지를 보면요. 섹터의 평균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래비뉴 그로스 섹터 평균이요. 지금 4.99%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랑 AMD는요. 엄청나게 좋은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자 그래서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AMD는 5점 만점에 5점 주고요. 이번에 엔비디아는 역시 1점 보너스 받아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래비뉴 그로스 포워드 보시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섹터의 평균 보시면 8.67%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섹터의 중간치가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지금 30.82%나 성장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는 31.99%나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수치 역시 섹터의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앞서나가는 그래서 지금 A학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포워드 레비뉴 그로스 같은 경우는 31.99% 대 30.82%니까 사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점수 차이를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AMD 같은 경우는 9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엔비디아는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에비타 그로스, YOY, Year over Year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도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에비타가 뭐냐면요. Earning before interest, depreciation, taxes and amortization입니다. 여기서 interest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디프리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질적인 자산이 있을 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자산의 가치만큼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부르고요. 텍스는 세금 그리고 amortization 같은 경우는 디프리시에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amortization은 비용을 분산 처리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무형 자산을 가지고 보통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erest, depreciation, tax, amortization을 빼내기 전에 순이익을 에비타라고 부릅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는 지금 AMD가 97.07입니다. 굉장하죠? 97.07 작년 대비해서 지금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forward도 볼까요? 지금 forward 에비타 그로스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동안 53.94% 정도 향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3.94요. 53.94 이번에는 엔비디아로 가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에비타 그로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80.32%나 올라갔네요.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forward 에비타 그로스 forward를 보면 36.48%입니다. 두 수치를 비교해 볼까요? 일단 에비타 그로스 YOY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AMD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죠. 97% 대 80%이기 때문에 따라서 5점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5점도 모자라죠. 사실 6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80.32%도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만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AMD의 97%는 보너스 점수를 받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이번에 에비타 그로스 forward를 보시면 AMD가 93.9% 그리고 엔비디아가 36%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AMD는 한 9점 정도 가져가고요. 10점 만점이니까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한 7점 정도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그로스까지 살펴봤을 때 성장률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AMD가 51점을 현재 획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50점. 배틀 시작한 지 처음으로 AMD가 한 점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디비던드로 갑니다. 배당이잖아요. 배당도 역시 우리가 시킹 알파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비던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AMD has no dividend history yet. AMD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배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디비던도 누르면요. 지금 나와 있죠. 0.12% 정도 주고 있네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한데요. 지금 0.64니까 64센트 정도를 배당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이 8.53% 정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0.12%였죠. 0.12% 여기는 이제 없죠. 아무것도 NA, NA, NA 디비던드 그로스 히스토리 5년 동안 8.53% 올라갔죠. 그리고 디비던드 그로스 이어 지금 성장은 작년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5년 그 이 디비던드 그로스 이어가 뭐냐면요. 그 배당이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막 30년씩 계속해서 배상이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아직 엔비디아는 연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요. 사실 AMD는 0점을 계속 받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배당이 없으니까.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디비던드 1대에서 1점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디비던드 그로스 같은 경우는 8.53% 1점 더 가져가고요. 디비던드 그로스는 0점. 이렇게 해서 다시 엔비디아가 52대 51로 한 점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은요. 발란시스로 넘어갑니다. 커런트 레이셔 우리가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탈 라이어빌리티지 투 토탈 애셋. 전체 자산 중에서 전체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란시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는 마켓와치입니다. 마켓와치.com 들어가셔서요. 오른쪽에 여기 클릭하시면 심볼이 뭐였죠? AMD였죠? MD를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파이낸셜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파이낸셜즈 들어가시면 지금 인컴 스테이트먼트, 발란시스, 캐시플로우, 그리고 시키리티 파일링즈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발란시스이죠. 발란시스 클릭하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발란시스에는 애니얼 그리고 쿼터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발란시스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으로 어땠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 오늘 현재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쿼털리를 누르시고요. 가장 최근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MD는 그렇고요. 이번에는 엔비디아도 제가 엔비디아 가장 위에 있죠. 똑같이 파이낸셜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란시스 누르시고요. 애니얼 대신 쿼털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발란시스를 둘 다 펼쳐놨는데요. 일단 AMD의 발란시스부터 보시면 유동 비율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커런트 레이셔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커런트 레이셔라는 것은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애빌리티로 나누어주는 거죠. 커런트 에셋이라는 것은 1년 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고요. 커런트 라이애빌리티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를 얘기합니다. 여기 조금 내려보시면요. 커런트 에셋 나오죠. 토탈 커런트 에셋이 6.14 빌리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6.14 빌리언 나누기 자 이번에는 커런트 라이애빌리티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커런트 라이애빌리티가 2.42 빌리언이죠. 2.42 빌리언 이렇게 나누어주면요. 2.54가 나옵니다. 2.54 찍어볼게요. 2.54 자 AMD의 커런트 레이셔는 2.54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떤지 한번 계산해보죠. 엔비디아는요. 여기 가셔서 계산법은 똑같죠. 우리가 커런트 에셋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토탈 커런트 에셋이 16.06이 나옵니다. 16.06 빌리언 나누기 이번에는 커런트 라이애빌리티를 찾아야겠죠. 커런트 라이애빌리티가 3.93입니다. 3.93으로 나누면 4.09가 나오네요. 4.09 반올림해서요. 4.09 자 그렇게 보면요. 지금 커런트 레이셔가 AMD 같은 경우는 2.54고요. 엔비디아가 4.09인데 엔비디아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커런트 레이셔라는 것은 클수록 좋은 거죠. 4.09의 의미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규모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의 규모가 4배 정도 더 많다는 겁니다. 반면 AMD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5배 정도 더 많은 거죠. 둘 다 굉장히 좋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조금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4점 그리고 엔비디아는 5점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탈 라이애빌리티지 2. 토탈 에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 전체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은 이제 커런트 레이셔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본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현금의 유동성을 본 거잖아요. 하지만 토탈 라이애빌리티지 2. 토탈 에셋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한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큼 리스크가 없는 종목인가 이 점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MD부터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AMD 전체 부채의 양이 필요하겠죠. 밑에 보시면 토탈 라이빌리티가 있습니다. 전체 부채의 규모가 3.13입니다. 3.13 나누기 전체 자산의 규모가 필요하겠죠. 토탈 에셋은 8.96이네요. 8.96 이렇게 해보시면 0.349가 나오네요. 0.349 자 이번에는요. 엔비디아 들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들어가서 토탈 라이빌리티 전체 부채의 규모가 지금 11.9 빌리언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죠. 11.9 빌리언 나누기 이번에는 전체 에셋 전체 자산을 보겠습니다. 토탈 에셋이요. 28.79입니다. 28.79 자 이렇게 보면 0.413이네요. 0.413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5%라는 얘기고요. 엔비디아는 전체 자산에서 41%가 부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보다는 AMD가 부채가 약간 적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요. 사실 0.5 이하로 떨어지는 수치는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자산 중에 반 이하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 내 돈이 더 많지 않은 거잖아요. 따라서 50% 이하로 이 수치가 형성이 되면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기업 모두 0.5 미만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AMD 같은 경우는 0.35이기 때문에 5점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한 4점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점수는요. 엔비디아가 61점 그리고 AMD가 60점 한 점 차로 단 한 점 차로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니지먼트 경영진의 그 경영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익스펜스를 살펴볼 건데요.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익스펜스는 마켓 와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AMD부터 보실까요? AMD 보시면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들어가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지금 애니얼로 그냥 보겠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2021년은 초반이니까요. 2020년 전체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2020년 1년 동안 AMD가 연구개발비에 쓴 돈은요.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익스펜스라고 부르는데 1.98빌리언입니다. 자 그러면 1.98빌리언을 찍으시고요. 1.98 나누기. 그러면 이 1.98이라는 그 연구개발비가 전체 매출의 몇 프로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전체 매출이 지금 9.76이잖아요. 그럼 9.76으로 나누는 겁니다. 9.76으로 나누면 20.2% 정도를 쓴 거죠. 자 그러면 0.203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0.203 0.203 맞죠? 자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그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익스펜스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가셔서요. 마찬가지로 인컴 스테이트먼트 클릭하시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연구개발비용이 3.92빌리언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3.92빌리언 찍으시고요. 나누기. 전체 매출을 봐야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회계 년도를 1년 앞서나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써있는 2021년이라는 것은 사실 작년도의 수치를 얘기하는데 회계 년도로서는 2021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규모가 16.68입니다. 따라서 3.92 나누기 16.68을 하시면요. 0.235입니다. 0.235. 자 보시면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익스펜스가 0.20, 0.24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AMD 같은 경우는 전체 벌어들이는 매출에서 20% 정도를 연구개발비에 재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무려 24%를 연구개발비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두 기업 모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20%가 넘어가는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포션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규모의 매출 중에 무려 20% 그리고 24%를 재투자한다는 것은 이 기업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겠구나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4%나 차이가 있으니까요. AMD는 4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글래스 도어 리뷰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글래스 도어라는 웹사이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직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찾을 때 인력을 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이 웹사이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기업에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간단하게 실시를 해서요. 이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CEO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설문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체크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웹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요. AMD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위에 있죠. 두 가지 정보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AMD 리뷰 있잖아요. Recommended to Frien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MD라는 기업을 직장으로서 얼마나 추천을 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한 건데 무려 91%가 나는 AMD라는 직장을 나의 친구한테 추천을 해줄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1%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 옆에 보시면 Approve of CEO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일하는 CEO, AMD의 CEO에 대한 믿음, 신뢰,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요. 99%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9%는요. 많이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90% 이하로 떨어지는 CEO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기업 리서치를 할 때. 따라서 지금 닥터 수가 AMD의 CEO인데요. 굉장히 직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려 638명이 평가한 건데 99%가 나온 거니까요. 샘플의 숫자도 적지가 않죠. 638명이 638명 중에서 99%가 지금 리사수라는 CEO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엔비디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들어왔습니다. 밑으로 내로 보면 대단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리뷰 보시면요. recommend to a friend.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친구한테 얼마나 추천해줄 의향이 있느냐. 98%가 지금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AMD도 좋은 숫자였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네요. 그 옆에 보시면요. Approve of CEO. 엔비디아의 CEO는 젠슨 황이죠. 옆에 보시고요. 이 829명이나 되는 사람이 젠슨 황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99점을 받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리더입니다. 성공적인 리더네요. 이렇게 멋진 CEO가 이끌어가는 기업은 투자의 가치가 당연히 있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글라스도의 리뷰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숫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CEO의 평가 지수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CEO 평가 지수는요. 두 기업 모두 99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5점씩 받아야겠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98점 그리고 지금 AMD 같은 경우는 91%잖아요. AMD 4점 주고요. 엔비디아를 5점 주는 것이 좀 페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ROE입니다. ROE는요. Return on Equity입니다. Return on Equity가 왜 매니지먼트 안에 들어가 있냐면요. Return이라는 것은 Net Income 순이익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Equity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장부상 밸류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순수한 나의 자본을 Equity라고 부르거든요. 그 얘기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을 가지고 순이익을 몇 퍼센트 정도 만들어냈는가를 측정하는 게 ROE입니다. Return on Equity죠. 자 이게 왜 매니지먼트 경영 능력일까요? 왜냐하면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가는 사실 경영진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두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너스를 받을 때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그 Return 즉 Net Income GOP를 얼마나 만들어냈냐에 따라서 이 GOP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의 보너스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경영 능력을 측정할 때 프로핏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를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핏의 퍼센티지를 만약에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더 많은 투자의 리턴을 만들어냈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거죠. ROE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얘기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AMD의 ROE를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찾아볼 거고요. 여기 나와 있죠. 매니지먼트 에펙티브리스 즉 경영진이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고요. Return on Equity가 ROE입니다. TTM이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ROE를 측정하는 거고요. 57.48%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가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게 왜 엄청난 수치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퀴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나의 자기 자본이죠. 그러면 내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행 적금이나 예금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채권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일드가 1.6%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Return on Equity가 1.6%가 나오겠죠. 만약에 은행의 예금 적금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2%나 나올까요? 요즘에는 3%의 이자를 받는 것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에퀴티를 가지고 은행에 투자를 한다면 2%나 3% 정도의 리턴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되면 ROE가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AMD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퀴티, 자기 자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다른 데 투자하는 대신 비즈니스를 해서 만들어낸 순이익이 57.48%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채권에 투자했으면 1.6%밖에 되지 않는 ROE를 지금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57%까지 올려놨다는 거니까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57.48% 찍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ROE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여기 있네요. 매니지먼트 에펙티브니스 ROE 29.78이네요. 29.78 아까 제가 ROE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라든지 아니면 본드의 일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아니면 주식 투자랑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주식 투자에 만약에 엔비디아나 AMD가 만약에 이들의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그 넷 인컴이 한 10% ROE가 10% 정도 나오겠죠. 미국 주식이 통상 한 10% 정도의 이익을 안겨주니까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지금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비즈니스에 투자함으로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ROE가 29%가 나오는 거고요. AMD는 무려 57.48%가 나오는 겁니다. 엔비디아 ROE 굉장히 훌륭합니다. 29.78%는요. 당연히 5점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AMD가 보여주고 있는 57.48%는 당연히 보너스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멋진 수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평가 항목인 엑스터널까지 왔는데요. 엑스터널에서는 5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종목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요.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MD 여기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서스테이너빌리티 클릭하시고요. 동시에 엔비디아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는요. 지금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AMD랑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똑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3점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3점은 ESG 리스크스코어입니다. ESG 리스크스코어는 뭐냐면요. 여기서 E는 인바리먼털,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S는 소셜, 사회적인 영향. G는 가버넌스니까 규범적인 영향, 규제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ESG는 이렇게 환경,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규범적인 영향에서 얼마나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13점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낮은 점수, 낮은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두 종목 모두요. 만점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13점 받았잖아요.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수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점수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점씩 가져가고요. 다음은 퀀트 레이팅, 에세이 오서즈 레이팅, 그리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남아있는데요. 이 세 가지 레이팅은 우리가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이팅을 들어가시면요. 세 가지 레이팅이 여기 표시가 되죠. 일단 퀀트 레이팅 같은 경우는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평점을 보여주는 건데 이 수치적 분석은요. 크게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종합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밸류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높냐 낮냐. 그로스라는 것은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피트밸리티는 수익률, 모멘텀은 주식의 힘, 그리고 리비전 같은 경우는 마켓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예측치가, 예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리비전이 올라갈 것이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지게 계속 나오게 되면 마켓의 예상치도 계속해서 가라앉게 되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AMD 같은 경우는 퀀트 레이팅이 3.15가 나옵니다. 3.15를 찍고요. 이번에는 엔비디아 가서 똑같이 해볼게요. 엔비디아도 레이팅을 눌러보고요. 퀀트 레이팅이 3.31이 나오네요. 3.31 두 번째로요. 에세이 오토트 레이팅인데요. 에세이 오토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시킹알파의 글을, 블로그를 기재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 주식 전문 작가들인데 이들의 분석 내용을 분석해봤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지를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AMD부터 볼까요? AMD 같은 경우는요. 지금 총 13개의 아티클이 지난 3개월 동안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아티클만 보는 거죠. 지난 3개월 동안 13개의 아티클 중에 4개는 굉장히 좋은 아티클입니다. 메리 블리쉬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6개도 블리쉬 그리고 3개의 아티클은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좋죠. 왜냐하면 안 좋은 내용의 글은 하나톡 올라오지 않았으니까요. 점수는 4.07을 가져갑니다. 4.07 자 이번에는요. 엔비디아로 가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총 11개의 아티클이 올라와 있는데요. 11개 중에 굉장히 좋은 너무나 긍정적인 글 베리 블리쉬는 하나고요. 7개의 글은 블리쉬 그리고 중립적인 내용이 2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하나의 아티클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조금은 떨어지겠죠. 3.72가 나옵니다. 3.72 가져가고요.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MD 먼저 가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과연 어떠한 전망을 이 두 종목한테 평가를 해주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총 37명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준 전문가가 14명 그리고 좋은 평가를 해준 전문가가 6명 중립적인 내용이 14명이고요. AMD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전문가도 3명이나 됩니다. 점수를 평점을 내보면요. 3.78이 나옵니다. 3.78이고요. 자 다음은 엔비디아로 와서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38명이 총 평가를 해줬는데요. 38명 중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19명 좋은 평가가 10명 중립이 7명이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평가를 해준 사람이 지금 2명 따라서 평점은 AMD보다 높은 4.21이 나옵니다. 4.21 자 이렇게 세 가지 그 평가 지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퀀트레이팅 같은 경우는 3.15고 3.31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약간 더 앞서는 모습이죠. 그러면 3점을 주고요. 지금 AMD 같은 경우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에세이 오토즈 레이팅 같은 경우는 4.07 그리고 3.72잖아요. 에세이즈 오토즈 레이팅은 AMD가 4점 정도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3점 자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상 그들의 평가 점수는요. 엔비디아가 4.21 그리고 AMD가 3.78이기 때문에 이 역시 엔비디아한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5점 주고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2 대 95로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는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 하나의 평가 항목만 남아있습니다. 팁 랭스 스톡 애널리시스 레이팅이 남아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팁 랭스에 들어가서 살펴봐야겠죠. 팁 랭스에 들어가서 주식의 심벌을 치시면요. AMD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나와있습니다. 애널리스트리트들이 지금 어떠한 레이팅을 주고 있는지 1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예상 주가는 어떤지 그리고 팁 랭스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 정도를 AMD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블로거들이 좋은 의견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는지 그 인사이더들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 뉴스는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해치 펀드들이 AMD 주식을 좀 보유량을 늘려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이고 있는지 이렇게 여섯 가지의 평가 항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팁 랭스에 대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평가 항목을 총점을 평점을 통해서 보여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톡 애널리시스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지금 10점 만점에 AMD 같은 경우는 10점을 가져갑니다. 만점을 받았네요. 따라서 10점 찍고요. 자 엔비디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찍으면요. 자 스톡 애널리시스 들어가면 10점 만점에 9점 받았네요. 따라서 9점 찍고요. 자 그렇게 되면요. 5점 만점에 AMD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을 받았으니까 보너스를 줘서 6점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9점 한 4점 정도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준비했던 모든 분석 내용을 마쳤는데요. 엔비디아는 9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을 했고요. AMD는 98점 따라서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가 지금 AMD에 비해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적 분석만 가지고요. 한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이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해서 참고하시면서 투자의 결정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지루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변형해서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 이 시리즈 자체가 조금 배우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또 의견을 주시면 다음부터 또 진행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코너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새로운 형식의 주식 배틀 끝판왕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도가 있으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요. 그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준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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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